자 다음 스포츠 보시면 이거 생활체육하고도 가깝죠? 에어로빅 하시면 뭘까요? 에어로빅이죠 쉽죠? 에어로빅 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이것도 지금 우 발음을 해놓고 괄호를 해놨는데요 발음 한번 따라 해보실게요 볼링 볼링 할 때 영어로는 볼링울처럼 또 들리잖아요 근데 태국어에서는 이렇게 볼링만 한다면 이 우 발음이 지금 안 돼가지고 볼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음에 그냥 가깝게 해주려는 원음에 가깝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볼링처럼 진짜로 우가 들어가는 것처럼 발음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볼링 얼만큼 치세요? 예전에는 볼링장도 은근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찾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금방 찾을 수가 있다면 저도 근처에 가서 볼링도 치고 할 텐데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볼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저하고 같이 쳐서 태국음식 내기도 해보자고요 제가 뭐 평균은 한 140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도전하실 분 도전하시고 다시 한번 봐주세요 hellige Is will